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만물상점입니다.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. 추천 순위의 기준은 쿠팡랭킹 기준정보로 정리를 했습니다.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천 제품 보는데도 고민이다 하시면 5위부터 1위 제품 위주로 보시고 비교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했습니다. 다른 기타 제품 추천 영상도 있으니 필요한 제품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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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